구미시 무일면 돌베나무숲 조선공사로 인해 신라시대 고분군이 훼손된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는 구미시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구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매장 문화재 훼손에 대해 경북도에 감사를 제기했던 영남고고학회가 문화재를 두 번 파괴하는 결과가 철회될 거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구미시의 무일면 훼손 문화재 복구 대책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남고고학회는 구미시가 제대로 된 전문가 자문 없이 복구 대책을 세워 매장 문화재 복구보다 나무를 살리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미시의 계획대로 훼손된 고분군에 심어진 돌베나무를 옮겨 심을 경우 문화재 파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구미시가 파악한 세 곳의 고분군 외에도 주변에 추가적인 매장 문화재가 분포돼 있어 인근의 묘목을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만 남겨놓고 베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적 관점에서 수습을 해야 된다. 문화재를 중심으로 왜 이미 파괴됐고 두 번 파괴하는 행위로 방식으로 수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면에서 이제 이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학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세용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부서 간 협의 체계를 세우는 등 시장이 나서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제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건 구미시장이다. 다른 누구도 아니다. 시장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남고고학회는 구미시가 제대로 된 복구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책임자 고발과 함께 전국의 고고학회와 연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시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옮겨 심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혀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ACCN 뉴스 신성철입니다.